중머리들을 나도 곧 잘 치시네 북치면서 해야 되겠네 아 그 다음에 중머리들을 곧 잘 치셔 곧 잘 치셔 쫓아있으면 명고 되겄어 뭐다 북치면서 해야 되겄어 그러면은 아이 또 중머리만 중머리만 게려서 한번 해봐야 쓰겄어 숙제머리를 한번 해봐야 쓰겄어 숙제머리를 해보십시오 숙제머리 안한지도 꽤 되었지 우리 꼬미님이 숙제머리를 썩 잡으시는데 숙제머리를 썩 잡으시는데 숙제머리를 해보시나 아으 하하하하 모두가 이렇게 원하는 데 주여 또 상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했습니다 더 연습해가 보이십니다 예약을 했을대로 꼭 기억에 따라 꼭 보내 봅시다 하하하하 자 그때로 춘향이는 그때로 춘향이는 시작 그때로 춘향이는 천천히 그때로 춘향이 주여 대여 남조신 김토기야 보고치고 로고지고 환영한 부분 보고치고 우리는 정결부로 일장서를 내가 못 받으니 고공양 그를 부르고 흐름이 없어서 기도로 아닌가 여인 신혼 금수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태훈아 추월까지 돈 끝이 쏟아져 더 빛이 도저 각만벼 앞두었으니 백무설을 때라 어리다오며 젊은 한숨 창문 이룬 빛 보정 영웅을 풀 수 있나 손가락에 빌어내려가 창문 연기여 당장 썩은 눈물로 김의 화사 흙을 흘려 미화일지 중대으로 내 눈물을 흘렸으니 다 울려도 당장 썩여 미만 바리가 보지 못했나 국수 부여는 연태단 체련여 화폐홍당 체력으로 봉따놈 여인매들로 당분생과 일을 받으리라 날 보라는 좋은 날짱 동문 밖을 못 나가니 불타고 여름 깨어라 태양 나만의 도연님을 못보고 고충도 이대로 주면 구덩금청 선남나무는 상상옥이 배불로 구덩밥에 빛나간군 황구절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임원통을 하루 주시가 유닛들 마을 이리니라 아무 송통 고음 울어버린다 잘 들으신다 아 뭐냐 직대머리로 성별 성별 배틀을 한번 해볼까 해야 쓰겄어 남성들이 먼저 창을 하시고 우리 여성위원님들은 북을 치시오 두 분 모르시나요 그래도 뭐 아른데까지 아른데까지 두 분 세 분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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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방 가지마시오 우리 우리 안 배우셔가지고 아뇨 아뇨 그래도 목소리 보태요 한 목소리 보태요 자 해봐 어리어리 그대요 춘향이 잡지시오 시작 그대요 우리 우리 고시님도 동료 동료님 동료님 북을 치실래요 스테보레임을 해보실래요 북 두 개 다 북 두 개 다 북 치고 있어 북은다 북만 쳐 시작 그대요 지금 시작 그대요 춘향이 넌 북방에 홀로 앉어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 춘향, 형상, 쌀평이 숲때보리 귀신, 정오 머리쓰고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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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열부로 잘한다 일장선을 내가 못봤을 머리쓰고 동몽향 그 물을 공부 물이 없어서 이뤄진가 원인 심은 금수지 나들 잊고 이뤄진가 태국 자 주 주 얼마 지 원인 뜻이 솟아서 빛이 모여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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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의 맘과 하니가 오니 온갖 한 복수의 영혼 연쾌한 최연여와 태도한 최연의 뽕따운 연예시내들도 남군생각 일반리라 달보다 좋은 날짜 문 밖을 못 나가니 꽁을 닦고 연쾌하 제자 할머니 도련님을 뽀뽀고 여행 도련님을 뽀뽀고 여행 도련님을 뽀뽀고 여행 도련님을 뽀뽀고 여행 도련님을 뽀뽀고 이 원통을 안어주리라 이따란 말이냐 왕성통통으로 참 잘하셨고 다음부터는 여성우모님들을 먼저 신청했네요 여성우모님들이 형벌이야 형벌 두 집에서 다음에 헐꺼지 생각해서 속으로 노래를 다삭다삭 하면서 이렇게 다삭다삭 구를 북대로 치고 아 왜 이중구를 치러야 되냐 이 말이여 내가 그 다음 여성우모님들을 먼저 불렀음께가 내가 붕맞춤지 않잖아 그러니깐 반사 내가 왜 이것을 이런 집을 내가 지어준는가 모르겠어 인자는 여성우모님들한테 이 먼저 항상 그 집을 내가 싹 들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음 물 접으시오 남성우님들이 노래 썩 잘하셨어 썩 잘하셨어 아따 그거 세월값이 좋게 묻어나네 자 우리 여성우모님들은 또 어떤 또 이 참 감동을 줄란가 모르겠어 어디 한번 해봐봐 아 그때요 춘향이는 시작 그때요 춘향이는 옷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데이 추장 영상 살 겸이 눈물이 그때요 이 귀신청고 청라보가 참자르 생방나도 신인뿌리라 고고지고, 고고지고, 고고지고 고고지고, 고고지자 청열부로 잘한다 1장 선을 내가 못 봤으니 공냥 그 흙을 못 부어 너를 잊어서 이러는가 헛적인 신은 큰 술이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헛되고 가마 추억할 당신 전 그듯이 수사절 비키고 저 잘한다 헛다 마 맘에 막혔으니 헛되 무서를 내라 어이 오며 헛다 전정 단축 창문 일우기 부정 뭘 꿀 수 있나 문가랑에 피를 열래요 나의 전국 견지로 하이 사랑은 사랑은 눈물로 흘려 이내 화상 늘 그려 볼까 알쓰고 하이 화일지 중대로로 에르몬 문을 물었으니 나 울려 다 진정성에 피만 가리만 이 그 생각 알쓰고 폭풍수 울려 그 영 개 년 년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rent 가 산 왕 왕 신념 왕 이었 machine 뭘 따고 연취려나 제작의 도량인만 뭐하고 정권이 되거리려 부동산 근처 성난 나무는 항상 목이 될 것이오 부동산 근처 성난 나무는 항상 목이 될 것이지 부동산 근처 성난 나무는 항상 목이 될 것이오 남성토로르 우승토로르 나아 우승 대체적으로 잘들 하셨지만은 응 제가 옛날에 집어줬던 일정소로르 내거거거 못봐 새니 요런 데 자꾸 늘어져 그래서 늘어지고 그 다음에 음료를 열하나 맺는 데가 몇 군데 해서 대여섯 군데가 조금 박자가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라지진 않고 늘어지고 어떤 것은 한 박을 더해 한 박을 더해서 열쇠 박식 열쇠 박식 거는 것도 있어 한 서너 번을 열쇠 박석으로 하네 꼭 그러지 말고 열두 박석을 해야 된단 말이요 그것을 꼭 명심하시오 그것만 하면은 괜찮겠어 그리고 한 두 박자는 삐끗삐끗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목소리가 모다이랑 똑같이 맞으면서 진짜 호흡이 좋네 그여잉 잘하셨어 잘하셨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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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acyj